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버리기엔 아까운 정들고 아끼는 옷들을 새 옷처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아이템 파나소닉 육중날 보풀 제거기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파나소닉 보풀 제거기 LR001 제품은 컴팩트하고 예쁜 푸딩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휴대용 보풀 제거기 제품입니다. 6,500rpm 회전력을 가진 육중날과 3가지 크기의 메쉬홀 구조로 크기가 다른 보풀들도 정확히 고정시켜 제거해주는 강력한 제품인데요. 성능은 이렇게 강력한 제품이지만 사용자의 편리함도 고려한 제품으로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의한 편리한 그립감으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에도 좋고 154g의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무리도 없는 제품입니다. 사실 집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보풀 청소기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파나소닉 보풀 제거기 제품 직접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세탁소처럼 깔끔하게 보풀 제거가 가능하고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캡과 안전보호 장치로 안전성까지 갖춘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파나소닉 육중날 보풀 제거기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맘 마이 지야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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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파나소닉 육중날 부풀 제거기 LR001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실제로 사용해보았을 때 부풀 제거도 정말 깔끔하게 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제품이라서 정말 좋았는데요. 아이들 옷은 특히 잦은 세탁으로 인해서 부풀이 많은 편이었는데 모두 깔끔하게 제거가 되니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푸딩 디자인으로 예쁘고 귀여운 제품이라서 자주 손이 가고 사용하고 나서 부풀 제거기 관리도 정말 쉬워서 더욱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파나소닉 육중날 부풀 제거기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